안녕하십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 끓이느라고 간밭때 속이 막 쓰립니다 매운걸 막 빈더기로 하거든요 여자들은 많이 힘들군요 밥도 먹기 전에 야 짐 무너지겠다 툭툭 쳐 툭툭 여자들은 빈더기에 간보구하는 것이 쉽지 않겠네요 오 그 김치찌개가 간밭돈고 막 고기 쓰리고 에리고 아프네 물 한잔 한잔 따뜻한 차 한잔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비가 오지게 오던 지금 살짝 그쳤습니다 고기 볼려고 어디있지? 니가 올려놨어? 여기다? 아 봐봐요 원래 내가 어디다 올려놨어? 저 손 다 찢어졌어요 멍청하기는 지힘 야 고기를 왜 쓸리게 치냐고 툭툭 치라고 툭툭 어? 다 치고 나니까 찢어져 있어? 그렇게 치면 안돼 요 병이 무너져 요 병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래? 이거 공사할때 얼마두지 우리? 900? 아이씨 그 대행사가 받은 금액이잖아 900 얼마두지 받았어 걔네들이 이거 해주는데 저기 홈럿 망할거야 제가 우리 집에 없게 근데 이거 무너지면 니가 공사할때? 어? 살살 툭툭 쳐야지 아침부터 손을 찍고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무식하다 그러고 어? 안그래? 걔 많이 나왔잖아 아 오우 바르신 이야아씨 흘러내리기 껍딱이 하나가 없네 아 너 찔라고? 주먹 쪽을 저 끼고 쳐 노란거 아 오늘이 며칠째지? 18 오늘 18일째인가? 오늘 나는 오후에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자고 가자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가자는데 너도 새벽에 가는게 좋아? 네 나 목이 날아다닌다 죽어 어떻게 샤프다 했어 그리고 끼고도 세게 밀리면 까져 보시면 돼 야 죽여 못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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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쳐봐 그릇 샌드링은 흔들리면 안 돼 아우 따스겠네 목 잡아 고마워 거기다 가봐 이거 칠 때 여기 여기로 쳐야돼 샌드아 비 오니? 아 그쳤어요 시아가 이것 좀 가지고 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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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흑 하나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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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어버렸다 이거 식혀가십쇼 밥 먹고 합시다